저는 국악 공연 예술단 대표 학향 권영숙입니다. 국악과 퓨전 국악 그리고 요즘은 가요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도 하고 더욱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악이 격 가스러진 한국악이어서 불설지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퓨전 국악 들으셨으니까 두번째로 진도복 꽝꽝 울려서 진도복 춤을 감상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번 주세요. 어서 주세요. 글지어 전조차 글지어 전조차 절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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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